이 시각 세계적으로는 월드스타 같은 걸 했지? 할리우드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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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 불러 내고 나중에 앞을 주면 좀 와 드나드 진짜 초록스래요? 나드 진짜 초록스래요 나는 잘 모르는데 어? 내가 주말 했는데 전부 다 먹어야지. 나는 잘 모르는데. 혹시 이분이 상황을 잘 알아요. 저는 네가 그냥. 최강남지라고 인터넷에 처음 그 조사견에 옛날에 최강남 선생님이라고 방에 나와요. 인터넷에. 이게 한배인데도 눈 두개가 제일 낫다고. 전국적으로 옛날에. 제가 제 눈이 생각하네요. 아 오늘 이분이 아니니까. 눈에 좀 잡고 사요. 그 정도. 주사를 잘못 놔도 그렇지만 피하에도 안 넣는 주사를 놓으면. 아니 피하에 넣는 거 같아. 그런데 전부 다 한 마리나 올라와야지 전부 다 올라오니까. 그런데 목에, 목에 들어 놨는데 등이 저렇게 쏜다고. 예. 그 주사가 거기가 반이 다 넣는 거 같아. 살에 다 넣는 거고. 피하에다 놓으려면 피하에다 놓으면 피하에다 놓잖아요. 손을 놓아버리면. 근육에다 놓아버리면 여기에다 근육이 다 버리면서 이렇게 꺼져요. 이렇게 꺼져요. 꼭 꺼지면 그냥 구멍만, 빨리 구멍만 내놓으면 돈 흘러져요. 그러면 괜찮고. 두 번째로. 이제ют.